IT와 미디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S플렉스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예정된 개관식이 시작하기 전부터 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로 가득 차 열기가 매우 뜨거웠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만큼 디지털 서울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길 바랍니다. 최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4일 마포구 상암동 DMC단진에 서울의 IT, 디지털 미디어, 문화, 콘텐츠 산업 역량을 한데 모은 S플렉스 센터가 개관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둥지를 튼 S플렉스 센터는 서울시가 IT 강국의 면모에 걸맞게 IT, 미디어, 문화,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구축한 첨단 건물입니다. 상암동 DMC에 자리한 S플렉스 센터는 세계 최초 e스포츠 전용 경기장, 3D 영화관, 서울시 통합보안 간절센터, 빅데이터 캠퍼스, IT 공방 등이 입주해 다양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IT 체험 및 디지털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홍선 마포구청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상철 LG유플러스 상인고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이 참석해 S플렉스 센터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걸그룹 IOI의 멤버인 인나영 씨와 아이서울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든 디자이너 최혜진 씨를 포함한 시민과 IT 개발자 등 16명이 세계 디지털 수도 서울을 위한 디지털 서울 선언문 8대 원칙을 낭독했습니다. 선언문 낭독 후에는 인기 걸그룹 IOI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IOI는 인기곡 핑미를 시작으로 연달아 4개 곡을 선사하며 개막식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S플렉스 센터를 통해 다양한 IT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